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션 유튜브 스티커즈 팀원들의 출근룩은 어떨까 편입니다 항상 빨리 가지만 오늘은 조금 더 빨리 가서 팀원들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어떻게 입었는지 보러 가실까요? 먼저 노이어의 실크 반팔티구요 이쪽에 자수가 꼼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지는 트리플루 센스의 카코 팬츠에요 슬랙스처럼 나와서 굉장히 편하고 끝에 이 스트링 보이시나요?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연출이 되요 그리고 신발은 야세의 레더 슬리퍼구요 굉장히 키농패가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누가 먼저 올려놔? 시간이 벌써... 오늘 새로 오신 편집자 형 오늘 촬영 날이신거 아시죠? 오늘... 오늘이었어요? 아 진짜... 그러면 촬영하러... 아 안돼... 가시네요... 그러면... 들어가서... 이렇게 조명까지 켜놨습니다 저 앞에 한 번 서주시겠어요?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면 조명까지 켜놓고서... 간단하게 옷 소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은 좀 시원하게 욕을 연출해봤습니다 4위는 프레드페리의 월계가 먹고 아시죠? 이 카라티를 저번주 금요일에 구매했어요 그리고 퍼스트 플로어라는 크롭 데님 그리고 낙포트의 쉐익스피어라는 목보이고 가방은 마지은 타이틀의 포트백입니다 굉장히 편하니까 많이들 구매해요 아... 다음은 누가 올려나? 누가 올 것 같아요? 아마 매니저님이 오지 않을까요? 늦게 올 것 같은데... 어 왔다 오늘 촬영 날이었나요? 어 정말... 깜짝 놀랐네 촬영 날인 줄 모르고 이렇게 입고 왔는걸? 오늘 출근 룩 보이려고 하시는 거 아시죠? 아 전혀 몰랐어요 촬영하러 가실까요? 가실까요? 불도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으셨네요 제가 불도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룩 소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거 뭔지 아시죠? 저의 베스트킥 매정기네드 카라디팀 구멍 송송 끌려서 다들 쉬운데요 여기는... 밑에는 밈, 밈 더 워드로그의 크린클 펜스 벨트 디테일이 있어서 에어팟이... 에어팟 컴넘네! 버즈입니다 올라프는 제 친구들 항상 저와 함께하는 동반자죠 인사해 올라프! 어 신발은 없이 야세에 쪼리 제 목표가 긴장해서 제가 이제 190cm 됐어요 장신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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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매니저님도 왔고 형도 왔고 누가 올 것 같아요? 제 생각에는 영국장님이 못 오지 않아요? 어? 왔다! 어? 역시나 오늘 촬영날인 거 알죠? 오늘 촬영날인 거 맞죠? 오늘 촬영일 거 온 거 맞죠? 아 목이 보여요 잘 입었는데 먼저 들어가서 그러면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 있어요 좀 더 가운데로 가볍게 자기 상의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? 상의는 디프리크 거고요 약간 오버한 실루엣으로다가 편하게 입고 다니려고 샀습니다 끝인가요? 네 하의는 어떻게 되죠? 하의는 브랜디드 건데요 번호는 기억이 안 나고 스판기 있다고 해서 샀는데 스판기가 잘 안 느껴집니다 약간 뻣뻣합니다 끝입니다 신발은 신발은 3위치죠? 선착순 9위로 구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너의 사장님입니다 언제 오지? 어? 왔다 굿마뛰이네